. . . . . . . . . 좌턴이 안되네 좌턴이 나도 살 찍어야 돼 흘리사람 중 흘리사람 중 흘리사람 중 흘리사람 중 1, 2, 3, 3, 4, 3, 4, 4, 5, 6, 7, 8, 8, 8, 9, 9, 9, 10, 9, 11, 11, 11, 12, 13, 14, 14, 15, 15, have already been released. 오히려 앞이 좀 무거워 트림 잡고 엘리베이터가 타가기 더 올리세요 고도를 더 올리시라고 고도를 많이 올리세요 더 올려요 그래서 수평 잡고 트림 잡으세요 트림 안잡아도 되겠어요 아까 띄우기 전에 쟨게 딱 정확하게 놔둬 보세요 내려가죠 엘리 타가기 너무 작네요 작다고요? 그게 한참 미뤄요 먹혀 풀파워에요? 네 풀파워 최고야 이게 수평 부터 좌우봐요 수평 부터 좌우봐요 수평 쭉 가봐요 내려가요 약간 약간 엘리베이터 조금 올렸어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게 맞아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게 맞아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게 맞아요 기름이 들어가는 상태라 그냥 직진 비행을 하고 있어요 용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봐요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요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요 이제 일단 내려야겠어요 벽이 들어오면 안 된다 얘들아 들어오면 안 돼 그냥 돌 한 바퀴 더 돌려요 한 바퀴 더 돌려요 그냥 내리면 될 것 같아 아니야 한 바퀴 더 돌려요 쟤들 지나가 애들은 모르니까 왜 어 왜 봉에 안 맞았어요 봉에 안 맞았어요 봉에 안 맞았어 여기 기울줄 몰랐어 이쪽으로 딱 달려 가는줄 몰랐어 이상없어 이상없어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좌우가 어느 쪽으로 방해했는지 착각했어. 근데 얘가 내리면서 우유로 좀 기울이던데. 얘가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로 앉으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랬나?